사사 드보라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듯이 반복되는 패턴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존에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시는데 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여진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전에 다른 나라들의 지배 속에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받았던 고통의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래서 압죄했던 다른 나라들의 고통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군사적인 위협의 형태로 다가왔다면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노략질, 도둑질을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면 그들이 진을 치고 올라와서 추수 때까지, 열매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로소 수학의 계절에 그 열매들을 다 빼앗아간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도둑질, 그 수탈, 그 횡포가 심했냐 하면 아예 이스라엘 안에는 먹을 것이 없게끔 모든 걸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을 넷두기 때로 비유할 정도로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남아나는 것이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삶이 안 되니까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동굴에 숨고, 토굴에 숨고 땅을 파서 숨어 있어 생활할 정도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 미디안의 약탈 때문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는데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피팜이 심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궁피팜이 심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참 이게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실감이 안 나는 고통이죠.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밥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라면도 없으면 어떡하니 빵 사 먹으면 되죠.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이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을 굶어야 할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저희에게 없었었는데 도대체 이 궁피팜이 심한 고통은 뭘까?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제 경험을 하나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데 저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도시락을 싸갔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밥이 없는 거예요. 그 교실 안에도 미디안 족속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밥을 다 훑어 먹은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아무도 답을 안 하죠. 범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 분명히 밥은 비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나 큰 고통에 처했는지 정말 그 분노와 배고픔과 그 소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남의 도시락 훔쳐 먹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생계형 범죄자들은 좀 법이 관대하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크게 쳐주고 그만큼 뭔가 먹지 못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은 참 인간이 겪기 힘든 고통이고 참 비참하게 만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그들이 게으람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거든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지만 추수 때만 되면 이 유목민인, 옮겨다니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유목민들인 이 미대한 족속이 나타나서 메뚜기 떼처럼 다 훑고 지나가는데 대척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기억이 나아서 기어의 열매를 맺었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다. 악한 이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다.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허탈한 그리고 호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부당하게 남에게 삐앗기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걸 한 번 당해도 참 힘든데 내 인생에 한 번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내 것을 삐앗기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큰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그걸 두고두고도 기억하여 늘 가슴속 깊이 한가운데 아픈 기억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 무려 7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수탈당하고 뺏기고 노략질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 걱정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가난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부여하게 산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잃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할까요? 1절에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했습니다. 뭐라 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로 그들이 지금 고통이 엄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권한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만든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게 확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결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우와의 눈에, 즉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곳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거기를 뛰쳐나가면 하나님의 울타리, 즉 하나님의 눈 바퀴라고 하는 그 범위로 나가버린다면 거기 더 큰 행복이 있을지 않을까? 거기도 풍요로움이 있을지 않을까? 거기도 재미있고 스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에서 그들은 범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하는 순간 인생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인생은 반드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저들이 농사 짓는 것마다 참 잘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전쟁의 신인 것 같아. 전쟁은 이기게 될 줄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허술한 신인 것 같으니까 우리 가난한의 신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덜어내자. 그 걱정을 조금 덜어내자. 하는 기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에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만족이 있고 그것이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상을 택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얻기는커녕 빼앗기가 되죠. 소유할 줄 알고 갔는데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애웃이라고 하는 사선은 왼손잡이 애웃 기억하시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 그러니까 왼손잡이를 특별하게 잘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자는 뜻이라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자라는 뜻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사실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믿고 맡긴 것이죠. 그가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조공을 바친 왕이 누구였습니까? 모하방 에글론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에글론을 표현할 때 매우 비둔한 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웃이 그의 배를 칼로 찔렀을 때 뭐가 흘러나왔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 배 속에서 기름이 흘러나왔대요. 그러니까 매우 비둔하고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쪽쪽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뭔가를 줄 줄 알고 세상으로 갔는데 결국 세상이 자신들에게 주는 건 없고 자신들이 있는 것마저도 쏙쏙 다 빨아먹어버리는 마치 모기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모하방 에글론의 비둔함으로 그리고 그의 배를 찔렀을 때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대한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것을 지금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겨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미 광야 생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맘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먹고 살 걱정을 해결해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안 내리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사실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 영적 주기와 리듬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못 믿고 분명히 6일째 되는 날 7일째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 믿고 그 말씀 어기고 기어이 뛰쳐나가서 광야로 갑니다.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다 썩어 빠지죠. 그러니까 나간 만큼 뭔가를 얻을 줄 알고 나갔는데 말씀 어기고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어기고 뛰쳐나갔는데 거둘 줄 알고 나갔는데 못 거뒀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두기는 그냥 손해만 봤어요. 무슨 손해요? 시간 낭비했죠. 그리고 체력 낭비했죠. 왜? 거두러 갔으니까. 그리고 다 썩어 빠진 거 쓰레기 처리하니까. 그런 낭비가 잔뜩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벌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신앙적인 책임까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얻으러 나가봤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예요. 허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마이너스 되게 만듭니다. 그건 성경이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고요리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책임까지 어겨가면서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과 은혜까지도 다 까먹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눈밖에 나가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든 간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눈 밖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말아요. 다 수탈당하고 맙니다. 내 안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태도와 행실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속히 제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으시고 유념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 미디안의 약탈이라는 견디기 힘든 고통에 놓인 이스라엘이 또한 반복되는 패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 범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똑같은 어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 인생에 때로는 환란과 또 궁핍함과 괴로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절박한 때, 위기 때,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데 때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잠자는 신앙의 영성을 아주 강한 야성으로 깨부칠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몰입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싶나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줄이 안 잡히는데 어떡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 문제를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해결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금요기도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래요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용관이 통표라고 그 안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 지키며 사시겠습니까? 물론 새벽 기도 때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상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침묵과 묵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 용납을 받았다는 내용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침묵과 묵상의 기도도 기도니까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자의 기도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의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수단과 방법이 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부르짖는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절박함과 간절함을 정말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당연한 태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옆에 내 아들이 막 차에 치워 죽어가고 있는데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려달라고 그냥 아, 안 돼! 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위기여 환경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때는 비명을 질러대요.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할 때 또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은 여우와 깨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짖되 그냥 허공을 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대상을 두고 하는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사사기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자초한 결론이죠. 믿음 좋은 다윗왕도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을 맞으므로 그 심령과 영혼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 했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고통을 허사한 기도.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때려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고난이. 또 하나는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비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요셉은 죄 때문에 그 엄청난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의 음모로 팔려가고 애국의 노예로 잇다가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건 그가 범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었죠.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 초반에는 욕이 죄 없는 의인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겠죠. 상대적인 의인. 하나님한테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피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욕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당한 고남보다도 훨씬 어쩌면 더 큰 엄청난 고난을 욕이 당합니다. 이게 죄와 상관없이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요.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든 간에 아니면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갖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더 정진하라 라고 하는 요구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죄 때문이든 아니면 신앙의 성숙이 위한 고통과 고난이든 그게 온다면 다른 일 먼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먼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람 만나러 가고 여기저기 도움 청해 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찾아가지 말고 형제도 찾아가지 말고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말하지도 말고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자기 인생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만큼 나를 더욱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든지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우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된 패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반복된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우와께 부르짖거든요. 이전에도 계속 그래 왔죠. 죄 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뭐든 간에 그 고난의 형태가 뭐든 간에 또 고난을 끼치는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건 자꾸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원리는 뭐였냐면 그 문제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여우와께 부르짖었다는 것 그리고 여우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그냥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목회자들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하며 또 신방하며 얘기를 나눌 때 결국은 우리의 조언은 한 가지예요. 성도님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합니다. 혹시 그런 말들을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는 구역장님들이나 영적 리더에게 들으실 때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구역장님은 리더님은 그것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사사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우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다양해도 또 문제를 끼치는 원인은 다 틀려도 미디안 족속일 수도 있고 모합 족속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군사적인 기업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권한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라도 그 권한을 극복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단 하나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여우와께 부르짖었다는 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극복하고 이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될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문제를 극복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실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시는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바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온유엘도 그랬고 애우도 그랬고 도보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먼저 사사 구원자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복을 받기 전에 항상 우리 안에 먼저 되어지는 작업 전조 같은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항상 구원이 임하기 전에 항상 복이 임하기 전에 먼저 전조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받기 이전에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정말 말씀이 왜 꿀맛 같나? 왜 말씀을 성경의 기자가 단맛이다, 꿀맛이다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걸 알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이런 전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리고 졸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30분만 넘어도 막 참지를 못했는데 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속으로 겉으로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투정했는데 이제는 40분, 45분, 50분을 해도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50분을 했는데 마치 5분밖에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이런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게 구원이 임할 그릇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영적 성숙과 신앙의 도약은 항상 그런 순서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면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능력.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다 간증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때 수년 전에 그랬습니다. 제 앞날과 미래를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 목회자의 생활 속에서 과연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적 소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날을 또 내가 목회하고 목양하고 사역할 곳이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가정 하나를 읽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한 어떤 회유와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기간에 계속 읽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 나갈 때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서 갑자기 눈이 확 커져버리게 됐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3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장막 칠 곳을 너희 앞서 재호야 너 앞서 내가 행하여 네가 장막 칠 곳을 내가 미리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제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의 걱정들이 염려들이 근심들이 봄에 눈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쁘든지 그러고 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길이 하나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붙들고 마음의 의심과 걱정과 염려의 구름이 딱 사라지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성취가 되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리고 때로 목회사역 하다 보면 모험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제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취향이 있거든요. 성격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한 경향이 있는데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모험이 필요한 일이 선택할 때가 있어요. 도전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취향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영혼에 이로울 것 같은 상단이 들면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는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내 취향에는 안 맞는 거예요. 모험이고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게 모험이었는데 도전이었는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적군을 보면 저는 피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리고 담을 보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전하래요. 모험하래요. 한번 싸워봐. 그래요. 아니 총 하나 주고 탱크 갖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덤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뛰어넘으래요. 주님 믿고 한번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엄청난 점프력이 생겨요. 그게 훅 뛰어넘죠. 이야, 말씀을 붙들 때 이런 능력과 이런 삶의 기적이 체험되는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맛이 왜 단 것인지 왜 꿀맛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벌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면 물에도 그냥 갑니다. 불 속에도 뛰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타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물가운데도 한번 뛰어들어가 보는 것이죠. 불 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정말 안 빠져요. 그리고 정말 안 타요. 거기서 믿음의 성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큰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을 앞두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어느 지인이 불현듯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성경 9절 2사에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받으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며 그 앞에 침상에 앉아있던 비슷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언니라는 한 분이 있었다는데 언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언니도 이 말씀 붙들고 염려와 걱정 다 붙들어 매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했대요. 환자가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임하시기 전에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전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사회기 시작돼요. 성경 세미나도 있고 제자훈련 여러가지 성경 공부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여하셔서 정말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워서 시끌벅적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평일에도 북적북적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자님들을 좀 괴롭히셔야 돼요. 다른 일로 괴롭히지는 마세요.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았어요. 나 찾아오세요. 그런 일로 괴롭히지 마시고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로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좀 내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북적북적 많이 모이시면 교육자들이 더 열심히 성의껏 준비를 합니다. 때로 그 일이 힘들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 부목사람도 그게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성문교회가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이 고통스러우니까 미디안 때문에 죽겠으니까 저 미디안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했던 응답보다 그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알아서 그걸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합격이라는 응답을 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합격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권장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일인데 새벽 기도 되면 제가 한 10분 전 5분 전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분 전에 원고를 다 끝내고 저는 원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 원고가 없으면 참 마음이 불안해요. 새벽 설교도 보통 A4G 4장 5장 들고 올라가는데 이 5분 남겨두고 프린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랬죠. 속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실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에게 필요한 일이니 내가 허락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 종료하고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딱 여기 섰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일이니까 허락하셨겠지. 저는 원고가 프린터 잘 되기를 원했지만 프린터 안 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책만 갖고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20분 25분의 설교를 원고 없이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가서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 그랬더니 아주 좋았대요. 혹시 내가 횡설수설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은혜 많이 받았대요. 사실 이러이러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했더니 아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입니다. 사모가 남편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만약에 그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강물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사모가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죠.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건 원고의 힘이 아니구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원고를 의지했구나. 때로는 원고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지만 또 때로는 한 부분 원고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설교자를 사로잡아서 입에서 성령의 불을 토해내게 하셨을 때 성도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깨닫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먼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때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고생하고 살다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왔는데 여기서 늘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좀 듣기 거품의 말씀들이 막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영혼은 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뭐 맨날 위로와 축복만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에는 늘 위로와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으로 대하는 설교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할 겁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에만 전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교회와 설교자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대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성도로 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실 거예요. 저를. 저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도 복받고 여러분들도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에게 한 장사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격려하거나 또 반대로 책망할 때 거의 대부분 이 출애굽 사건부터 먼저 끄집어냅니다. 항상 패턴이 그 스토리의 내용이 전개가 그래요. 과거 애국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도대체 애국 사건이 뭐길래 그럽니까? 저는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이 애국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애국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사적 무게감이 뭐냐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쏟아 퍼부으십니다. 아홉 가지 재앙 동안 바루는 꿈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이 쏟아 부어지자 드디어 이스라엘을 놓아주거든요. 그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앞뒤 다 뛰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인방과 솔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진노의 사자가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피가 발려진 것을 보고 아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라고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패스워버 넘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나치다.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신약의 인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토시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다 주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전 영혼과 삶을 책임지시는지 약속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아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출애굽의 열 번째 재앙이 예수 그리토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토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신들이 죄의 영역인 애굽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바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믿음으로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집에 통치가 있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토의 죽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토를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토 안에 담아 다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왜 걱정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이미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왜 구원받았는데 이후에 먹고 살 걱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출애급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너희들의 역사 속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급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냐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가깝고 남다른 관계라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선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꼬집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맛일까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 같지 않거든요. 이미 애국에서 건져주셨고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믿었다면 안되겠으니까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겨? 그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이 심해지면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길을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체성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꼭 오늘 본문의 주제 제목과 같은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묘하다 이 말과 똑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디모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디모데는 병 들었었어요. 그리고 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까지 어렸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단점이 많은 디모데를 항상 바울은 어려운 교회로 파송해요. 문제가 많은 교회로 파송해요. 믿음이 강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나이가 많아도 해결될까 말까 하는 교회를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병 들었고 소심하며 나이도 어린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잘 감당해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바울의 격려를 디모데가 부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고 네가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선택했고 지명했고 너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으니 걱정 말고 당당히 나아가라. 이 말씀 붙들고 디모데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려운 교회를 감당하여 국관한 반석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너의 하나님 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 너는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너는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조답게. 밀렘의 왕 사자답게. 용맹하게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평생과 영원의 삶까지 책임지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실을 통해 이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 인생 안에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요하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니 어떠한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사랑의 크기와 영원성이 얼마나 불별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보여주고 경험하며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